자, 2024년에 우리의 체리 뮤즈 모델, 강소라 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. 여러분,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2024년 우리의 새로운 체리 뮤즈 모델로 선정되신 강소라 님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다음 날 한 번 보고 조절해 주시고요. 공원 예 Pronenz she can talk to us 그örd 네, 그러면 오른쪽 한 번 한 번 보고 계십니다. 절반 효능 한 번 더 한 번 더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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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. 저희 앞쪽에서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이제 앞쪽으로 이동해서 사진촬영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독님 이렇게 돌아가셔서 저희 안쪽에 중앙정보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. 네. 가족의 세리가 또 있으니까요. 여러가지 색깔 세리. 네. 이렇게 주워주시니까. 황수당 상품해 보리고 왔습니다. 아. 너무 예쁘게 도둑해 주시고 계시는데요. 아.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인다. 세리는 복식이니까. 문자주얼으로.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시상품에 일자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맛나서 맞으시고요. 네. 왼쪽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 돼요. 네. 네. 오른쪽에서 사진촬영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